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에 영공을 침범했다가 5시간 동안 비행하다 북으로 넘어간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남한 무인기 5대는 서울, 경기, 김포와 파주, 인천, 강화지역 상공을 수시간 비행한 후 북쪽으로 이탈하거나 한국군 탐지 자산에서 소실되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발 무인기를 포착하고 공군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대응했지만 결과적으로 5대 모두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5대가 동시에 내려와 이 가운데 1대는 서울까지 진입한 뒤 북상했는데 우리군도 이에 상응해 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우리군은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식별하고 대응했지만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민가 피해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지만 영공이 뚫린 5시간 동안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을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 무인기 4대가 우리군의 경고사격과 경고방송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영공 침범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은 공격 헬기 20mm 기간포로 대응사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무인기를 직접 겨누고 발사한 게 아니라 레이더에 탐지된 방향으로만 발사했기 때문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나머지 무인기 1대는 서울 북부까지 남아한 뒤 다시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우리군은 격추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가 피해를 우려해 직접 사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5시간 동안 우리 영공이 뚫렸지만 식별된 무인기 가운데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한 만큼 우리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것 말고도 중국의 비밀경찰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국이 국내에서 편법으로 운영해온 중국 비밀경찰서의 거점 3곳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의 한 음식점 외에 조직 아지트로 의심되는 곳이 더 있는 셈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음식점 창업자가 속한 단체 주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산하 조직이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방첩 당국은 서울 송파구의 중국 음식점 외에 추가로 두 곳이 비밀경찰 거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업 실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의심받는 장소가 어디인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다만 중국 비밀경찰 실태를 앞서 조사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중국 식당이나 부동산 업체 등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형태의 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유럽의 인권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달 초 낸 보고서에서 중국이 비밀해외경찰서를 한국 등 53개국에서 102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부터 운영된 비밀경찰 조직은 각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감시하고 반체제 인사나 소수민족 등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 장수성 난퉁시 공안국이 지도해 한국에 비밀경찰을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 측은 이른바 해외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단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안보의 사각지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북한의 남침용 땅굴입니다. 땅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위협입니다. 지상으로 넘어온 무인기가 5시간 동안 휘젓고 다녔는데도 놓치고야 말았다는 뉴스를 접한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보이는 지상과 공중에 적의 무인기 하나 격추시키지 못하는 믿없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군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선봉이자 마지막 보르라고 하는 군 마저도 이런 실사인가 싶은데 지하에서 몰래 땅굴을 파온 땅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번 무인기 침투를 놓친 군을 보면서 땅굴에 대해서는 속수부채길 것이라는 우려가 기후가 아닌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북한의 비밀병기 땅굴 문제는 유행에 따라 관심 가졌다가 잊어버려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주변에 알리고 국가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야 할 것입니다. 한글자막은 김태형 콩 감사합니다.